아픈 인원이나 특이사항 없지? 네! 내일 아침에 비 소식이 있다더라! 비 오면 실내 점호인 거 다 알지? 실내 점호? 와 아침마다 추워서 점호 나가기 개 짜증 났는데 비 꼭 왔으면 좋겠다! 어… 왜 이렇게 오늘따라 평소보다 잠 덜 잔 것처럼 피곤하냐… 뭐지 씨X 진짜 덜 잔 거였네? 야 현식아 왜 이렇게 기상나팔이 일찍 울린 거야? 성우병이 실수한 거 아니야? 막산의 전병력은 지금 즉시 제설 작업을 할 준비를 마치고 05시 20분까지 막사 현관 앞으로 집합할 것 비 온 다음에 씨발련아… 아 눈 씨발 거 내리는 것만 봐도 역겹네 존나 패고 싶네! 너무 그렇게 눈을 증오하지는 마라 우리에게도 눈이 오길 간절히 기다리던 시절이 있지 않았냐 산타 할아버지도 믿었던 그때의 그 순수함이 더 이상 우리에겐 남아있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순수함을 간직한 채 이 눈을 보고 환호하는 꼬마 친구들이 있지 않겠냐? 그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이 눈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… 아이 갬셀! 아가리 닦고 눈이나 치워! 그 눈 한 6시간 쓸어보시면 그딴 소리 안 나오실 겁니다 야 무슨 6시간이야… 아까 일기예보 보니까 한두 시간이면 그친데… 헤헤 제발 좀 그쳐라 이 씨X 흩날리는 쓰레기 새끼야… 같은 것만 지금 몇 번째 쓰는 거야… 겨우 저런 걸로 아파하다니 정말 약골이 따로 없네용 난 이렇게 턱에 걸려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예요용 차라리 웃어! 이 씨X 새끼 놈들아!!! 그나저나 진짜 눈 한 번 징하다… 오늘 하루 종일 내리려나? 차라리 그냥 뜨거운 물 왕창 부어서 다 녹여버리고 싶네! 그렇게 하면 진짜 눈 빨리 없앨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지? 야 이 멍청한 새끼야… 뜨거운 물을 뿌리면 그 물이 다시 얼 거 아냐! 부대 겨울왕국 만들 일 있냐? 아… 그렇습니까? 근데 그런 식으로 눈녹이 없애려다 존댴 부대가 실제로 있다던데? 진짜 근본없는 빡대가리 부대인 듯… 빠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!!! 어? 대대장님! 눈빨도 많이 약해졌고 제설 작업도 많이 진행돼서 한두 시간 내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… 그래? 다행이구만 우리 병사들이 고생 많았겠구만 어디 얼마나 됐나 한 번 볼까? 어떤 씨발년이 우리 부대에 엘타 데려왔냐? 어… 어…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